경찍 반려라, 테리아연대기의 트리카이 반려라, 네나! 레이시분을 윗나이님께서 명출해 주시고 오고 계십니다. 아, 오늘 남천분의 파도에 힘입어서 더욱더 깜짝깜짝 발사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경찍깜인 테리아연대기의 첫 번째 캐릭터를 만나뵙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테리아연대기의 조조한 소식이야. 레이시분의 정세훈아연대기자 슈퍼리아연대기의 조각에서 나아가 세계 모든 축하공소 사이에 장객을 추구하는 높은 자유도의 에데모아의 퀴즈 태리아연대기의 반려가는데가 소중한 소식이야. 레이시분의 빛나잉양과 정세훈아연대기 함께 만듭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웅의 핵분란의 주인공 여호, 요정, 기만을 핵분만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영웅의 핵분란에서 요정은 킬링 스킬을 통해서 다른 캐릭터로 간 대신을 잃었을 때 개인을 공부해 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기만을 핵분량이 자, 우리 영웅의 핵분란의 두 번째 캐릭터 영웅 날씨타 용지마야 준비합니다. 아직은 에이스토리카 만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볼 수 있어 매력적인 강력된 시식으로 들어오는 찾아갈 준비 끝 캐릭터 보겠습니다. 강력된 시식을 모바일에서 만날 수 있는 영웅의 핵분란 두 주인공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상주의 주 모델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차도니어로 뱃은 수정의 여인 크리스탈 스테이딩 제시모델 이호영입니다. 두 번째 개의 우주로 각도의 심장 버텨기 우주로 민요 생긴 호텔 간추도 순간적으로 얼어버리고요 이겨바스 장물로 선이로 premature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줄 이 패션 지금 바로 지금 소개해주는 패션의 언니 구현님을 가지고 발휘한 생일과 폭발적인 패션을 가지고 있는 불꽃된 패션의 이연 리사 패션의 패션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자매지만 또 방의 화면으로 인해서 매일 매일 사운드가 구색된 스타일 매일은 어울려다가 저희들이 나는 둘에 따라하는 부모님에게도 연결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영화 무대들의 탐정 후배에 만나보시겠는데요 먼저 깜짝깜짝 귀여운 패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과 함께 신청하셔서 여자분의 스티커를 취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먼지 캐릭터들이 한 분에 물어있는 모습 여러분의 소수와 그가 나의 단위만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무대를 멋진 무대 여러분들도 박수으로 다시 한 번 수고해주셔서 박수를 쳐주시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과연 끝이 후축할 수요가 이어지는 들어가겠습니다